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오늘도 김희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제주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드디어 제주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지난해 6월에 연구에 들어간 용혁진이 한 1년여 끝에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올해 8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심의를 거친 뒤에 바로 도의회에 제출했죠.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를 하는 진통 끝에 지난주 수요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럼 도의회 동의를 받았으니까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도 지사가 곧 고시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제주도교육감, JDC에 통보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이달 말 만료되는 2차 종합계획에 이어서 3차 종합계획은 다음 달부터 10년간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하면 제주개발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네,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계획이다. 그래서 법정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군사계획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법령에 따른 제주개발계획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종합계획에 담으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휘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려면 사업마다 별도로 따로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제주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청사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지사에게 이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법률에 따라 정한 계획인데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이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는 이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용했던 2차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가운데 실제 투자는 겨우 3%에 그쳤습니다. 종합계획에 담겨 있다고 해서 국가 예산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해도 3차 종합계획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원 없이 계획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용혁진이 내놓은 초안에는 110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8조, 민간투자 8조 등 16조 원가량을 제시했습니다. 도의의 심의 과정에서 이게 더 늘었습니다. 10개 사업을 추가하면서 4조 원이 더 늘었는데요. 민간투자는 그대로고 국비와 도비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세금으로만 12조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용혁진은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과 함께 종합계획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제주특별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게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 종합계획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왜 우려 안 해주느냐. 그렇죠. 형평성 문제를 대면은 극복할 수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이 제주도만 종합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도의 종합계획 수립 근거와 절차와 비교해보면 이 논란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제주도는 그런데 국토기본법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종합계획은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하게도 도의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절차는 제주도가 더 간편하네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겁니까? 이 점이 제주특별자치의 딜레마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인데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죠. 자신들이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을 거부할 명분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에서 알아서 정한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과 2002년 국제자유특별법에선 제주종합계획이 어떤 식으로 승인을 내냐 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까지 승인해야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대통령 결제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가 지원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명분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06년 특별자치소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제주에서만 도의회 동의만으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겁니다. 자치정신을 살렸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런 취지로 법률을 바꾼 건데 지방자치시대의 계획수립권을 온전히 지역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환영할 만한 제도 변화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예산권을 그대로 쥔 상태에서 계획권만 제주에 넘겨주다 보니 계획 따로, 예산 따로라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절차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논란을 좀 짚어볼 텐데 사실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참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백가쟁명식으로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비전 따로, 세부사업 따로 누더기 계획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비전을 보니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이렇게 정했던데요. 이름은 아주 비전은 좋아 보입니다. 용혁제는 그 의미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적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 비전을 실행하겠다며 내세운 핵심 사업이 18가지입니다. 이 핵심 사업에 국비와 도비 3조 9천억 원과 민간 투자를 합해서 9조 8천억 원을 2031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공적 투자를 하는 사업이 외곽순환도로와 환승허브 구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중산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제주 비전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무려 1조 2천억 원. 18개 전체 핵심 사업 투자 공적 자금의 30%를 차지합니다. 도로를 확장을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아직도 도로 공급 위주의 사고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종합계획안이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문서에서 도로라는 단어를 검색해봤거든요. 100개가 넘습니다. 반면에 개발이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단 두 번 나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취약 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 이게 내용이 전부인데요. 현재 종합계획의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정될 때, 그러니까 1991년부터 도민사회에서 나온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기본 골격이 됐던 2000년 존스랑 라살로 용역에서도 땅값과 개발이익 문제에 대해 세심한 고려를 주문했습니다. 실수요자 토지 소유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실명제 철저 시행과 토지거래허가구역제, 부동산대책본부 설치,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개발부담금 부과, 공공시설 예정지 공공보유 토지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게 2002년에서 10년간의 제1차 제주종합계획이거든요. 여기에도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화를 꽤 중요한 주제로 다뤘습니다. 대규모 토지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토지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며 토지 이용권 분양 방식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죠. 하지만 이게 2006년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시작으로 개발이익 환수라는 이 단어가 2차 종합계획에서는 3번, 그리고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는 단 2번만 언급될 정도로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좋은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계획 중에 혹시 실제로 시행된 것들은 있나요? 이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시행하는 건 결국 공무원 아닙니까? 제주도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계획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종합계획은 그냥 창고에 쌓아둔 허명의 문서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여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기관 미래 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27일부터 닷새간 제주도 공무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국제자유도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5%를 넘었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에 공무직 200명, 그리고 8급, 9급 공무원 300여 명이 포함되긴 했지만, 6급 공무원 중에서도 30% 가까이,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도 10% 이상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까 700페이지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사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합계획을 정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 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도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도정이 리더십 공백 상태를 참작하면 차기 도정에서 결국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기 도정에서요? 그럼 차기 도정에서는 이 종합계획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면 좋을지 제안을 해 주신다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단 수렴하는 게, 그리고 주변 참여를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 용역에 관한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제주개발과 관련된 연구 용역진을 보면 91년 제주개발법 특별법 당시에는 외국 컨설팅 회사인 백텔, 그리고 02년 국제자유특별법에도 역시 외국 컨설팅 회사인 존스랑 라살르, 2차 종합계획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는 국토연구원 등이 맡았습니다. 이 도 외의 눈으로 볼 경우에 물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끝내버리는 거죠. 실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연구를 하라고 만든 기관이 제주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연구원도 1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았었고, 그리고 2차, 3차 종합계획 수립에도 보조적으로 참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책임 있는 연구를 해야 하고, 특히 실행 단계도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이 공무원들과 협업체제를 마련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계획의 성공 여부는 좋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치, 재정, 경영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새 도정에 기대해보도록 하고, 또 그간 얼마나 제주도에서는 잘 준비를 하는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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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